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는 저의 파이널 개념편 어찌 보면 파이널 마지막 강좌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이 영상 안에는 저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교재도 있죠. 반드시 너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생님의 모든 염원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이때까지 1년 동안 했던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강좌를 이제부터 펼쳐내려고 합니다. 저의 파이널 개념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추석 특강에서 했던 찍기 특강인데요. 이걸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저는 이 강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실 친구들도 있겠죠. 먼저 이 강좌에 대해서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 파이널의 개념편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추석 즈음에서 아이들이 개념을 총정리하는 강좌로 만들었던 이걸 바로 파이널의 개념편이자 추석에 했던 찍기 특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옆에 보니까 모든 아래 마감이라고 막 꽝꽝꽝꽝 도장 찍혀져 있는 모습도 보일 텐데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강좌를 만들게 됐던 어디 볼까요? 2015년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쯤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수능을 마무리하는 지금쯤 됐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수능날 그러면 마지막 총정리할 때 어떤 거 보면서 공부할 거니 또는 수능장에 갈 때 어떤 거 가져갈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아이들의 대답은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정리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 개념책 가져가고 제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오답노트 있거든요. 오답노트 가져가고. 아 맞다. 이 EBS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그럼 수능특강 가져갈까요? 수능완성 가져갈까요? 아니 어떻게 생물 한 과목에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의 탐구탐구까지 제가 농담삼아 캐리어 가져가야 되겠다. 용달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로 시작하게 됐던 강좌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시험을 되게 많이 여러 형태로 쳐봤기 때문에 시험 맨 마지막쯤 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권화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올해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주 얇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우리 공부를 할 때 내신 시험 칠 때도 공부 잘하는 저쪽에 있는 애가 자기만의 필살기로 열심히 적어놓은 그 노트를 보면 우리 시험 전 딱 10분 전에 누군가가 공부 잘한 애가 펼쳐놓고 자기 나름대로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린 옆에서 멀찌감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뭘까? 저 안에 뭐 들어있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할 때 있는 거잖아. 그제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만의 단권화된 노트를 한 거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바로 이런 추석의 찍기 특강이자 파이널 개념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의 개념 정리 노트, 서브 노트도 있고요. 주변에 되게 정리 잘 되어 있는 노트 가지고 있는 판매되는 것 있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걸 자기만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돈 주고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정리집이나 아니면 서브 노트, 선생님 서브 노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가장 필살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저 역시나 서브 노트를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선생님으로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개념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개념이 생명과 개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자와 관련됐을 때 아주 옛날에 물어봤던 개념은 이자의 알파 세포하고 베타 세포에서 누가 인슐린이 분비될까? 글루카건이 분비될까? 이렇게 물어봤던 관점이라면 요즘의 기출문제, 즉 이제 2020학년도를 준비하는 이자의 기관을 공부할 때 단순히 그 정도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다르게 말하면 물어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물어보는 관점이 바뀌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올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왔던 문제, 보기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올해 2020학년도에서는 물어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념완성 수업할 때 지금 이제 개념완성 수업 겨울에 했습니다. 봄에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고요. 아이들은요. 그 개념완성 들었던 그 시쯤 돼서, 그 시점쯤 돼서 유전이 가장 실력이 낮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유전의 실력은 점점점점 높아지지만 비유전 실력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때 당시 개념완성 공부했을 때가 비유전의 실력이 가장 좋았고 그 이후로는 떨어지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개념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작은 빈틈 없이 채워지는 건 점점점점 이제 그 수치가 낮아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뚫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빨리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9월이나 10월쯤에 이런 파이널의 치키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걸 다시 빈틈을 촘촘히 채워주고요. 얘들아 요즘에는 내가 선생님 보니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수특수환을 보니까 똑같은 이런 개념도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많이 변한 것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변한 방법으로 준비 잘 되어 있는 거 맞지? 선생님이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전에 관련된 부분에 또 다른 얘기로는요. 여러분 비유전은 어떤 친구는 8분 만에 문제를 풀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비유전 13문제를 10분 만에 해결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비유전을 15분 만에 마무리하는 흥불의 전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누가 유전을 잘 풀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비유전에 해당되는 걸 10분이나 8분 만에 끊는 아이는 유전의 실력이 비등비등하다 할지라도 나머지 5분 이상의 시간차가 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비유전에 관련된 열쇠 문제를 얼마나 기계적으로 잘 마무리했는가 이것 또한 유전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파이널의 개념 편안에는요. 일단 첫 번째 비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1번은 1단원, 3단원, 4단원을 꼼꼼하게 정리, 정돈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유전은 안 하는 건가요? 유전은 안 하지 않아요. 합니다. 유전 중에서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거 첫 번째로는 세포 주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세포 주기 정리하고요. 또 두 번째는 맨들에 관련돼서 우열이 분명하다, 우열이 불분명하다 이걸 어떻게, 그리고 유전자형과 표현형 이거 어떤 식으로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지 정리 정도를 합니다. 마지막은요, 다인자예요. 제가 다인자를, 이번 6월 평가원에도 다인자가 나왔고 9월 평가원에도 다인자가 나왔기 때문에 11월 수능에는 다인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다인자를 총 정리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다인자에 대한 실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다인자를 좀 더 한 번쯤은 다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유전 파트 중에서 이 부분을 이 강좌 안에서 다시 자, 꼼꼼히 되짚어본다라고 개념적인 부분으로 되짚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강의 모든 이 강의 안에는 비유전의 1, 3, 4와 그리고 유전의 세포 주기 맨들 그리고 다인자 파트를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으로는요. 올해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 선생님이 지금 올해는요. 책을 인터넷 강의로도 다 제공을 합니다. 판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로 판매하기에는 너무 선생님이 그냥 판매하기가 좀 민망해서 여러분들한테는 PDF 파일로 줬는데 PDF 파일로 주니까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PDF 파일이 대략 1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교재로 안 들을래요. PDF 파일로 하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교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재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그냥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든 하세요. 교재로 사도 되고 교재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재 안에는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랑 저와 함께 빈칸으로 채워져 있는 즉 선생님과 함께 필기에 가면서 1, 3, 4 정리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에 문제 다 들어있고요. 9월 평가원 문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올해 수능 특강 문제 중에 와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네 이거 다 다시 한번 봤니? 수능 특강 문제도 들어있고요. 핵심적인 문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문제. 수능 완성 문제 중에 이 유전 문제, 올해 수안이 유전 문제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안에 있었던 어 좋았던 문제, 이 문제도 있는데 수능 완성 문제도 넣었고 심지어 제가 맨 마지막에 OX라고 얘기하는 문제 OX문제 500문항 정도 그리고 너네 정말 알고이니 빈칸 넣기, 채우는 넣기까지 그러니까요. 교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고요. 싹 다 다 들어있어가지고 되도록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선생님 저는 교재 말고도 PDF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알았죠?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선생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잘 준비한 강좌이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시간을 통해서 올해는 든든하게 정리정돈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가짐을 안고 수능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거 총 8시간이에요. 추석 때 4시간, 4시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 빠지고 못 빠지고 하면 8시간보다는 좀 안쪽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능에 출제되어 있는 1단원, 2단원 유전합니다. 세포주기, 멘델, 다인자합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정돈하고요. 올해 1평, 9평에 있었던 유전 문제 그리고 또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있었던 핵심적인 문제까지 다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OX 문제, 빙칸 넣기 문제까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이거 가지고 OX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이에요. 선생님의 수업은 딱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강좌 안에서는 모두 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정돈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마음이자 여러분들 역시나 이번에 올해 수능은 왠지 잘 될 것 같애라고 얘기하는 이 자신감을 안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반의 채비를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저와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보도록 합시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